이번 문제는요. 2020년 11월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양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짧은 지문이 들어가 있는 여기 요양문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양문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빨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아의 더 우호한 반응은 이거죠. 유아 즉 아기들의 더 우호적인 반응은 이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뜯어서 어떤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 근데 뭐를 사용해?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가 중요하겠네요. 됐죠? 그래서 아기들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가 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반응이 보여줍니다. 뭐를? 대절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대절이 뭡니까? There can be. 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답니다. 자 그 경향이 어떤 경향? 더 선호하는구나. 자 뭐를 더 선호해요? 이게 아내라고 해서 내 집단이라고 합니다. 내 집단. 내 집단의 구성원을 더 좋아하는 그런 띠리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서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아 아기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기들이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거부터 좀 살펴보시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자 여러분 이건 빠르게 훑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In their study. 라고 나오니까 그들의 연구래요. 아 연구를 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연구에서는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빠르게 훑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연구에서 있잖아요. 여기 있는 캔슬러라는 사람이라 이 동료들이 연구를 했대요. 대절을. 자 여러분 여기다 뭐예요? 경향이 나오죠. 어? 경향? 우리 요양문에서 봤는데 빈칸 경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경향도 좀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경향인데 뭐 하려는 경향? To identify what이 뭐냐면요.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일시하다. 그래서 내 집단을 상당히 많은 정도로 상당 정도 동일시, 내 집단을 동일시 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은 경향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언제요? 유아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일지도 몰라요? 여기는 요단어가 핵심이죠. 이네잇이 뭘까요? 뭐예요? 선천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향은 선천적인 걸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경향이 어떤 경향이라고요? 한 번 더 머릿속에 잘 넣어보자. 자 우리의 경향은 어떤 경향이냐? 내 집단. 내 집단을 동일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은 선천적인 걸지도 모르고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보니까 킨즈러랑 그녀의 팀이 자 5개월 된 애기들, 아기들 나오죠? 근데 이 아기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아기들의 가족은 어제 뭐예요? 영어를 쓰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어 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고 있는 가족을 가진 5개월짜리 애기들을 모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됩니다? 뭐만 찾으면 되죠? 애기들의 반응을 찾으면 돼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자 이렇게 한 비디오에서는 여성이 영어를 썼고 또 다른 비디오에서는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썼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스크린에 이 여성 둘 다가 있는데요. 말을 하지 않고. 그때 여기서 보시면 유아 심리 연구에서 표준 척도인데 애정과 관심의 표준 척도. 애기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5개월짜리가 말을 못하니까 그때 이제 결정을 내리는 애정이 있다, 관심이 있다라는 표준 척도는 뭐예요? 관심인 겁니다. 그래서 애기가 결국에는 분명히 어떻게 더 조금 더 응시를 하는 곳 쪽이 뭐예요? 애기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더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우리 여기까지 파악을 했고요. 아직도 애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캔슬러의 연구에서는요. 애기들이 바라보는데 영어로 말하는 사람을 더 길게 바라본대요. 이건 뭐예요? 애기들이 영어로 말하는 사람을 더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다른 연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구자들이 또 알아냈어요. 대절을 알아냈대요. 대절이 뭐예요? 유아들이 더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장난감을 더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제공되어진 장난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 여기 보니까 아 그들과 여기서 SM 하면 대미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위에 있는 유아인 인펜즈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아와 똑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준 장난감은 그 장난감을 더 오래 갖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뭘 느낄 수 있느냐 자 여기 봐봐요. 자 이것과 그리고 다른 실험들 이 뭐로서 인용이 되는 거냐면 증거로서 인용이 됩니다. 어떤 증거? 우리의 내재되어져 있는 진화적 선호 뭐에 대한? 우리 종족에 대한 됐나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내려볼게요. 자 유아는 어디에 더 응답을 하나요? 어떤 사람들? 애기가 영어를 쓰는 가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어떤 언어? 친숙한 언어야 되겠죠. foreign 하면 뭐예요? 외국어니까 조금 낯설고 더 친숙한 거에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 2번 중에 고르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또 어떤 경향이 있는 겁니까? 내집단 선호하는 건요. 후천적인 게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선천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후천적인의 반대인 인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